방국성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 아주 장안의 화제예요. 그래서 엄청 팔린다고 합니다. 주변에도 많이 물어봐요. 네네. 괜찮냐고. 진짜 괜찮냐고. 진짜 괜찮냐. 그리고 일단은 이 비주얼에서 오는 이 감성적인 부분들을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유에이 제품들이 보면 어쨌든 빈티지 복각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의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다. 맞아요.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도 잘 알고 실제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성능 부분에서는 이미 저희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검증이 워낙 된 브랜드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유에이 제품 중에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반기고 있지 않나. 맞아요. 사실 유에이디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초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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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번에 초심자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이 가격대를 낮춘 모델들이 나오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엔트리로 유에이디 갈 수 있으면 유에이디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메리트가 있죠.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쓰고 싶은데 유에이 제품이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초심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반길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. 자 지금 저희가 유에이디를 기존에 이제 볼트 276하고 볼트 2를 두 개를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총 보면 볼트가 이제 76이 그 컴프레서 있잖아요. 1276 컴프. 이건 저희가 그 276 편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카드 달아 드릴게요. 그 1276 컴프가 들어있는 모델은 뒤에 76이 붙습니다. 그리고 없는 모델에는 이제 빈티지 프리앰프만 들어가고 컴프는 없는데 없는 게 볼트 1, 2 그리고 있는 게 볼트 176, 276, 476 이렇게 해서 총 볼트가 5개의 모델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라인업에서 저희가 오늘 가격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때 276 때 못 들였었던 그 비교 스펙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 지금은 저희가 오늘 176을 준비해놨고요. 자 여기 버즈비 사이트 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2021년 하반기 가장 주목할 초대박작 이렇게 사장님의 또 자신 있는 이런 또 멘트 요격이 또 여기 나와 있죠. 초대박작이 맞긴 하죠. 울트라 초대박 이런 거 사장님이 쓰면 이거는 지금 되게 마음에 든 거다. 그래서 1 곱하기 2 원인 투아웃의 USB-C 오디오 인터페이스 유니버셜 오디오 인터페이스 볼트 17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4만 원이네요. 그러니까.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트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. 자 여기 이렇게 쭉 떴습니다. 자 276이 39만 9천 원 그리고 176이 34만 원 그리고 볼트 2가 저번에 24만 9천 원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엔트리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10만 원대에서 한 20만 원대 정도까지 엔트리급이라고 보잖아요. 여기 보면은 476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5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비싸고 대신에 이제 그 이 볼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볼트 1 같은 경우에는 17만 9천 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엔트리의 가격대에 딱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볼트 2도 사실 20만 원대 20만 원대 중반이니까 엔트리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에 딱 걸쳐있다. 그렇습니다.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76 시리즈로 가려면은 30만 원 어쨌든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 엔트리급에서 인터페이스를 1, 20만 원대에서 찾으시던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나 이게 그 예전에 훨씬 더 하이엔드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던 UAD라는 어떤 브랜드의 네임밸류를 생각을 해보면은 30만 원대가 그렇게까지 큰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 인호영님이 계획하셨던 내가 작업실이 있지만 내가 집에서 급한 작업 좀 빨리 좀 쳐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미관상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또 가격선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그 실제로 나의 메인 장비가 있지만 또 서브 장비로 들어놓기에도 좀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으로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그때 그래서 사실 이거랑 미니퓨즈랑 엄청 고민을 했었던 게 예쁘잖아요. 근데 제가 미니퓨즈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이거 깔맞춤 그냥 하얀 거. 이게 만약에 집에 좀 그 우드 느낌이 좀 강한 뭐 어떤 테이블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이 이렇게 그냥 올 화이트가 아니었으면은 당연히 난 176 가져왔을 거야 아마. 지금 우드 느낌이 아니에요? 지금 그냥 그 엄청 간이 책상 같은 건데 아까 논 모던이야? 뭐라 그랬을까? 일단 여기 이만하게 이거 패드 깔아놨고 어쨌든 나는 이미 미니퓨즈를 정했어. 날 현혹시키지 마. 아니 궁금해서 궁금해서.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걸 가져왔겠지. 나는 사실 그냥 화이트, 올 화이트 맞추고 싶은 게 더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어쨌든 저를 끝까지 고민하게 했었던 게 바로 이 76 시리즈의 이 우드 패널이에요. 여기 옆에 이제 다육이 이런 거 좀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다육이 놔두면 딱이란 말이지. 다육이 놔두면 딱인 인테리어야 이게. 다육이 아니면 선인장. 알지 내가. 알아 알아.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저는 안 할 거예요. 자 그래서 1, 7, 6이 34만원 2, 7, 6이 399,000원 4, 7, 6이 499,000원입니다. 인풋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이 작업이다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풋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마이크만 하나만 꽂고 할 거니까 맞아요. 이제 원인이면 충분한데 여러분들 뭐 이제 서브 장비로 쓰실 거면 원투 하시고 서브 장비가 아니다. 그러면은 포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포인까지 하면 499,000원.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사이트 상에 버즈비스 사이트에서 살펴보기 전에 이 공홈에서 한번 볼게요. 공홈에서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 이 공홈에서 이렇게 볼트 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일단 4, 7, 6이 여기 앞에 떠 있죠. 자 레전더리 사운드 위딘 리치 이거죠. 그러니까 이거예요. 내 리치에 닿는 전설의 사운드.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싸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. 접근성이 좋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. 이쪽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요렇게 라인업 한번 살펴보는 거죠. 얘네 볼트 원투는 여러분들 우드 패널이 없습니다. 얘네들은 민자예요.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요거는 감성이 좀 떨어져요. 감성이 뭐 그치 떨어지긴 하지. 여기에 비하면은. 이것도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엔트리 다 이렇지 뭐.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와 예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것도 봐요. 위에서 안 찍었지. 위에 뭐 볼 게 없으니까. 이거 이제 나무를 보여줘야지. 물론 애초에 패널 자체가 뭐 앞뒤로 있긴 하지만. 자 그렇습니다. 그래서 176, 276, 476까지 이렇게 와 있고요. 여기에 이제 요 비교가 있어요. 빈티지 프리앰프는 일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다 들어있다. 근데 요거 76 컴프레서가 없다.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원인 투 아웃, 투인 투 아웃, 이렇게 포인 포아웃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. 이쪽에선 이제 276과 476에는 프로듀서가 들어갑니다. 프로듀서. 만들 수 있는 사람들. 뭔가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풋이 좀 더 필요하겠다. 이런 느낌인 거고. 여기에는 이제 싱어 기타리스트. 이렇게가 좀 들어가게 되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요렇게 볼트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컨텐츠 크리에이터. 요런 식으로. 컨텐츠 크리에이터. 요런 게 들어가네요.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분류겠냐만은 그래도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비교는 저희가 공엄에서 또 요걸 찾았습니다. 볼트 스펙 비교표가 있는데 이게 거의 뭐 다 일괄적으로 통일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차이가 나는 애들 이렇게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뭐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공엄에서 이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다이나믹 레인지 그때 이제 빼먹고 그래서 그걸 오늘 확인을 해드리려고 근데 다섯 대가 이 다이나믹 레인지 전부 다 동일하더라고요. 지금 보면은 여기 샘플레이트는 192에 비트레이트는 24까지 진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인아웃 아날로그 인아웃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마이크 인풋 레인지는 112dB 다 동일한 거죠. 지금 이게 다섯 개가 다 동일합니다.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인풋은 111 라인 인풋은 111 라인 인풋 3, 4가 113 나오고요.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체크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모니터 아웃풋이죠. 이게 이제 DA 컨버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게 110 준수하죠. 뭐 엄청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이 정도면은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초입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약간 기대를 했던 거는 볼트 1, 2랑 이 7, 6 시리즈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4, 7, 6은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이쪽에서 이런 디테일을 좀 신경을 썼다면 볼트 1, 2가 110 1, 7, 6, 2, 7, 6이 112 그 다음에 그거라도 뭐 4, 7, 6은 113 115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우리의 바람인데 근데 그렇게라도 이게 베리에이션이 있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찾아보는 우린 귀찮았겠지만 근데 뭐 그걸로 인프스랑 빈티지 컴프 그걸로 약간 좀 나눈 것 같고 나머지는 좀 통일한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디멘전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편해요. 지금 무게도 0.9kg에서 1.6kg까지 제일 큰 것도 그렇게 무겁진 않죠. 이거 뭐야 아 박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구나 베어유닛 이것만 그냥 따로 치면은 이거는 얼마 나가지도 않네 176은 0.65kg 650g 고기 한근이에요 그냥 아 고기 한근이 600g 600g이요? 네네네 그렇죠 고기 한근 3인분 네 600g 별걸 다 하네 그럼 식재료를 취급하는 사람이잖아 그럼요 역시 자 이렇게 비교 표를 한번 보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버즈비 사이트에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죠 176 34만원 자 보겠습니다 어우 이분 노래를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고 있는 썸네일이 장르가 뭘까요? 이분의 장르는 락 락 락 봅니다 락 아니면 이분 판소리 하는 사람이야 흑인인데 수군가 나는 아 선입견을 버리세요 나는 소울 소울 어 블랙 가스 펜 소울 소울 아니면 판소리 오케이 오케이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자 볼트 176 원인 투 아웃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외관이 거의 따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 또 실물 느낌 한번 보셔야 되니까 이쯤에서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자 볼트 176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76 컴프가 들어가 있는 모델 중에서는 제일 구수가 작은 애예요 이게 1 곱하기 2고요 그 다음에 276이 2 곱하기 그 다음에 476이 4 곱하기 4가 되죠 자 그래서 요게 476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두 개가 따로 붙어 있게 되는데 얘는 이제 여기에 76 컴프와 빈티지 프리앰프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게 채널이 하나가 딱 있고요 이쪽에 인풋도 하나만 있습니다 48V 팬텀 파워 인스트루먼트 골라 주실 수 있고요 헤드폰 볼륨과 헤드폰 단자 그리고 이쪽에 메인 모니터가 있고요 다이렉트 모니터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긴 모노 버튼이 없죠 왜냐하면 인풋이 하나니까 그렇죠 애초에 모노밖에 안 되죠 자 우드 패널 가장 포인트 캔싱턴락 파워 온 오프 아답터 USB 그리고 미디 인아웃 모니터가 딱 하나 있는 아주 단촐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촐함이 사야 되는 서브 장비로서의 이유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다육이 요만한 거 이제 그렇습니다 선장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주 예쁜 인텔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176이었습니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똑같죠 아주 귀여우면서 역시 나무가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게 포인트 자 24비트 192kHz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76 컴프레서 76 컴프 이게 사실 이 인터페이스를 가장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희가 276 때 한번 확인을 했었죠 네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나머지는 일반적인 스펙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오디오 품질로 녹음해 보세요 그렇죠 아폴로를 디자인한 팀에서 제작되었다 이것만큼 또 뭔가 신뢰를 주는 문장이 없네요 아폴로를 만들었는데 뭐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 이런 느낌이죠 자 빈티지 마이크 프리앰프 클래식 보컬을 캡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빈티지 UA610 진공감 프리앰프의 사운드를 복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 녹음을 받았을 때 그 그 특유의 질감 같은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 볼트 시리즈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잘해요 이런 거 잘해요 7,6 컴프 이 7,6 컴프를 우리가 그때 이제 보컬, 기타, 패스트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들어봤을 때 야 그냥 이거는 끌 일이 없겠다 맞아요 그냥 켜고 쓰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및 아이폰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많습니다 에이블톤 라이브 라이트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마셜 플렉시 클래식 앰프랑 소프트 튜브 타임 그리고 톤번들 타임 앤 톤번들이군요 소프트 튜브에 타임 앤 톤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또 제공해 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는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거 그게 회사 이름이 많이 들더라고요 유잼이야 유잼 대유잼이죠 유잼 유잼 자 시스템 요구사항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강렬해요 2분 장르 봐 2분 장르 아 2분 장르 2분 어려운데 2분 힙합 뮤지컬 에이 선입견을 갖지 말라니까 얼마나 힙합스러워 오케이 오케이 수우파 나오실 것 같고 좋아요 자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사운드는 저희가 276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장르를 바꿔서 좀 템포감이 있고 신나는 노래를 한번 받아서 또 76 컴프에 저 패스트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뭐 기타 보컬로 하지 말고 패스트로 해놓은 다음에 좀 달리는 느낌으로 한번 또 컴프의 성능을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176 활용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영상입니다 러코딩 타임즈 러코딩 타임즈 대통령GUY 에이 ς